흑방귀!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겠지? 예, 아니... 나의 아리아게 뭐하는 거야? 네놈 같은 악당도 자기 자식은 귀엽단 말이지? 과거에 내가 맛본 마음의 아픔을 네놈도 맛보아봐라! 하지마! 하지마! 내 눈에 있어서 죽이려고 한다! 하지마! 크로스! 이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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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모여 나의 자식을 장난감 취급하다니! 쌍둥이 악당미라이지만 이렇게 강한 놈은 처음이에요 도망치지마, 싸울아 미 구 마이오스 나 지키고 말겠다 그럼 왜 이래? 왜 이래? 실버 그 녀석이 코파이 대장을 스냅드렸어. 대단한 꼬마야.